물 있을지 몰라요. 물 없을지 모르고요. 그리고 운전자가 생겼고, 입이 크고 약해였고 초상화야. 그림을 그린 초상화야. 고인이 그렸다? 잘 그렸다 야. 그래? 연아도 저렇게 그릴 수 있어? 크면 그래. 자전거, 잔돈 킥보드, 우크라이, 허가받지 않은 차량, 진흙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니, 지금 즉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야기 계속 해줄까? 피카츄 이야기 해줘 봐. 지금 하고 있잖아. 근데 피카츄. 비자 높이? 내가 세다고 피카츄도 내가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그러고 이래.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하더니? 응. 우리가 피카츄가 파우더를 하는 거예요. 그래?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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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비자 뭐니? 비자 뭐니? 비자 뭐니? 비자 뭐니? 비자 뭐니? 구워 distما야야. 오케이. қMP. 이거 피카츄. 귀ёз slime. 그래? 별거니. anything냐고. 혹시 vas에 뭐니? 네. 지우가 대결을 하라고 해줬고 지우가 두 개 좋아했는데 친구들이 두 개 싸우자 하는거에요 음 그래? 지우가 두 개 싸우자 하는거에요 그래? 이 고스터버를 썩게 해달라고 썩게 하면서 일기는 다시 올려들어 그래? 음.. 그래? 응 그래서 그래서 이제 비카피만 비자문이 딸이라고 해요 비자문 비카피 비카피 비카피만 단지 비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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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조금 Alors 비카피 비카피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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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의 대로 들어오지 않아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아도 돼요? 응 나 위험해서 위점 위점 우위를 해서 가졌는데 여기 피카츠과 벨기에 같이 가졌어요 피카츠 여기 피카츠과 벨기 미점은 엄청 잘 볼 때 피카츠가 계속 쓰러졌어요 이곳에 맞아서 이곳에 맞아서 그래서 미점은 피카츠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지호가 안 돼 하던데 그는 너무 싫어 미점은 날아낼 수 있어 미점은 감사합니다 지호가 테카츠로 놓쳐졌어요 그래서 지호는 우였어요 지호는 우워요 그래 놔봐 너 여기에 음낙주 하나 먹어, 있지? 응 여기 음낙주 하는 거 왜 있지? 여기 그냥 앉아서 음료수 맛이 나서 맥주 마시고 노는 거야 뭐? 음료수 맛이고 노는 거야 뭐? 그냥 맥주 맛 같은 거 마시면서 노는 거야 야, 이야기 한 번. 추워. 추워? 네. 여기에서 호기를 하나도 있는 건가? 응. 이 차 하나 있어? 응. 하나 있어? 하나. 하나. 어떻게 산 건지. 진짜 본 적이 없어? 진짜 본 적이 없어? 응. 한 건가 어떻게 생겼냐면 고래도 안 봤어. 고래도 못 봤어. 고래도 못 봤어? 삼촌이랑 같이 이제 여기서 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잡는 거야. 여기 물 들어가는 사람? 물에 들어가고 아니면 술 먹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살짝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 술 먹었잖아. 술먹어도 나쁜 짓은 안 하면 되지. 술은 나쁜 게 아니야. 술은 나쁜 게 아니야. 나빠? 응. 뭐네. 오잉. wants. 그 점은 젠장의 양상과 함께 하는 것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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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Τ이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는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바람 빠지고 괜히 기차 끼우면 굴러다니면서 지저분해져 할매가 먹을거야 할매가 먹어 하면서 그럴거야 내가 할매가 몸소에 넣어 이거 먹어 집에서 쓰레기만 갖다 놓고 쓰레기만 먹어 한글자막 by 한효정